안녕하세요 오늘 깜짝머리로 염색했어요 하이 저는 스케줄을 하고 지금 집에 왔습니다 머리를 바뀐 거를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 또 켰습니다 보여주고 싶어서 하이 헬로 해피 잔 예스 암 오레디 에이 디너 으음 lots of love india 플라스틱 송 저도 노래 되게 좋아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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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깜짝머리로 염색했어요 메리들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내일도 빨강색이라고요 모모랜드 노래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최신곡으로도 나왔잖아요 랩, 그 랩 인 플라스틱 콜라보인 곡이 나왔으니까 또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건강하세요? 저는 건강하세요 이제 건강해요 저는 건강해요 나윤아 괜찮아요 나윤아 괜찮아요 오늘 내일도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나윤아 질문을 볼까요? 한국의 시간은 무엇일까요? 나윤아 지금은 8 59분 59분 그렇습니다 안녕 안녕 와 나윤아 좋아하는 색은 무엇일까요? 좋아하는 색은 무엇일까요? 좋아하는 색은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핑크랑 또 머리가 검은색이기 때문에 와이트랑 와이트 앤 펄프 펄프 핑크랑 하이 조요 허브 사진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저희가 또 투쿨포스쿨과 함께 또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진을 대방출했어요 예쁘게 봐주세요 헬로우 라윤, are you sick? I'm not sick, I'm okay So pretty, thank you I love purple too Yeah, I like purple Saudi Arabia It is now 3pm Wow Now 9pm In Korea Hi Take care, Mary You are a very good painter I like painting I really like painting O hij administration I like painting But I don't like painting I don't like painting But I'm good at painting 몇 살이예요? 저는 24살입니다 24살이예요 멕시코에 아침에 5분이예요? 와우 9분이예요 하이 왜 넌 너무 예쁘죠? 마리의 이름이예요 팬카페에 제가 곧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또 제가 팬카페를 많이 못 들어갔는데 제가 또 팬카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식 아 저는 방금도 밥을 먹었지만 야식하면 요새 또 계속 닭발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닭발 근데 이제 해외 팬분들은 닭발이 없기 때문에 좀 스파이시한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외국에도 외국에도 야식이 뭐가 있죠? 외국에 마간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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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도 치킨 피자 음 좋죠 야식으로 또 치킨과 피자가 또 빠질 수 없잖아요 음 A3PM here in 필리핀스 맞아요 필리핀이랑 저희랑 one hour 차이 난다고 들었어요 마할키타 Can you say 고기 고기? 고기? meat? Please be happy thank you I hope too Can you show us your other paintings? 어 오케이 제가 또 스토리에 업로드를 그려서 아들 페인팅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계속 예쁜 작품들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예쁘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다들 곧 이제 설인데 뭐하세요 설에 근데 저도 본집에 갑니다 본집에 갑니다 You're so pretty I love you Smooth? My hair? Can you tell us your secret? 음 Secret이라고 하면 딱히 없는데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약간 TMI 같은 거죠? 오늘 초코우유를 사서 아직 먹지 않고 집에 넣어놨어요 바로 네스킥을 샀어요 네스킥 네스킥 너무 맛있어요 Your English is so good thank you Thank you 혜빈 하이 I love you I'm not 혜빈 뭐야 혜빈언니구나 나한테 혜빈언니라는 줄 알았어 반짝이 필터 빼달라고요? 제 생명인 반짝이 필터를 또 뺄 수 없는데 한번 없애볼까요? 없애면 이렇게고 이씨 이렇게고 어때요? 이런 필터 원하는 거예요 언니? 아무래도 전 반짝이 필터를 빼놓을 수 없어요 다른 필터 이게 답니다 제가 필터를 좀 많이 키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짝이가 제일 좋습니다 언니 뭐해요 언니 저랑 같이 라이브 할래요? 뭐해요 언니 요청을 해봐요 저에게 그쵸? 반짝이 필터만한 게 없죠? 반짝이 필터만한 게 없다고요 언니 나간 거예요 설마? 하이 아 연습 끝나고 혜빈언니 이제 여러분 혜빈언니 이제 연극 곧 보러 갈 수 있잖아요 저희 여러분들 혜빈언니 엄청 열심히 매일매일 연습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응원 많이 해주세요 메리들 혜빈언니한테 응원을 한마디씩 해주세요 디즈에이 디너 레디 예스 암 아레디 에이 디너 하우슈어 하우슈어 이에 암 오케이 암 오케이 이어 오케이 하우슈어 화이팅 해빈언니 플리즈 조인 라이브 아 해빈언니 지금 연습하고 집에 가는 길이라서 조인을 할 수 없나봐요 뭐 What did you eat for dinner? 저 그거 먹었어요 샤브샤브 샤브샤브는 영어로 어떻게 말하죠? Wet meat Wet meat 약간 허거 같은 거 샤브샤브 먹었어요 Now you can you speak Dagalog? 저는 Dagalog를 할 줄 몰라요 저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n't but I will study Dagalog 저는 샤브샤브 먹었어요 DJ 떡볶이 아 떡볶이도 진짜 맛있죠 저 떡볶이 진짜 좋아해요 Love your drawing 저도 드로잉 하는 거 진짜 좋아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드로잉 하는 거 재밌어요 드로잉 하는 거 재밌어요 여러분 저는 이만 짧았지만 여러분들에게 사실 오늘 제일 크게 인스타 라이브를 켠 제가 머리를 검정색 염색한 걸 메리분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켰고요 오랜만에 검정하거든요 저 활동하면서 계속 약간 보라 아닌 핑크 약간 머리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켰습니다 안녕 안녕 메리들 굿밤 안녕 좋은 하루 좋은 하루 좋은 하루 안녕 좋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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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